야자! 야자! 2019년 6월 18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어우 깜짝이야 헉 헉 헉 헉 헉 헉 이걸로 정신차려라 마이콜 정신차려 정신차려라 누구 있어요? 마이콜 정신차려 뭐야..? 마이콜 정신차려 누구이십니까? 뭐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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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코코볼 왜 건들어? 컵을 왜 건들어? 하지요.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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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 드려요. 다 보여 드려요. 다 보여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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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어디에 있는거에요? 이거 뭐야? 옆으로.. 그럼 어디.. 어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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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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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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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였어..? 뭐였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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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이건 드림이야.. 이건 드림이야!! 언니 오빠들 보셨죠? 안에 저리가 바로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언니 오빠들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이 이고리는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렸어요 분명히 안에 밑에까지 다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떠한 소리라도 들었습니까? 뭔 말소리 같은 거 들었어요? 일체 못 들었죠? 제가 봤을 때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체 뭔 우는 소리, 웃는 소리, 나가, 가 이런 말 이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신명나게 놀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을 깔아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신명은 안 깔 거예요 신명나게 놀기 싫으니까요 저는 신명이 꿈을 지켰어요 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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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엑 아 너무 아파요 먹자! 홀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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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쎄... 홀쎄.. 홀쎄... 홀쎄가... 홀쎄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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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x3 제가 갈 줄 알았죠 저한테 뭔 말을 하고 싶은데 일부러 지금.. 일부러 그러는거죠? 일부러 그러는거죠? 일부러 그러는거죠? 일부러 그러는거죠?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거죠? 일부러 그러는거죠? 일부러 그러는거죠? 말로 합시다 일부러 그러는거죠? 일부러 그러는거죠? 일부러 그러는거죠? 뭐야?? 뭐야!! 뭐야? 구독! 좋아요!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